스파이란 모름지기 신속정확하게 정체를 숨긴 채 작전을 완수해야 하지만 진짜 고인물은 작전 중 노래 한 곡 땡길 줄 아는 법 하는 짓이 좀도둑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선 고인물만의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싸움 잘하는 빡빡이 형 제이슨 스타덤이 맨프로 멍클 젠틀맨의 가이리치 감독과 손잡고 신개념 스파이 패밀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무려 600억의 제작들을 등에 업은 스파이계의 고인물들이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 코드명 포춘 뉴비는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작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또로 호화 휴가를 즐기고 있던 스파이 만렙 첩보요원 울슨 포춘 만편이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국가의 부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국 최고 보안시설에서 무장 경비 20명을 뚫고 어마어마한 물건이 도난됐기 때문이었죠 추정가가 무려 100억 달러인 정체도 모르는 돈 한품 핸들을 되찾고 심지어 되팔리기 전 판매자와 구매자까지 알아내야 하는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위해 조직의 설계자인 레이선은 능력자 울슨을 중심으로 최정의 부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울슨을 미션에 참가하게 만든 이 와인의 정체는 바로 보르도 5대 와인이라고 불리는 샤토 마고의 빈티지 와인인데요 그것도 맛도 가격도 숙성될 대로 숙성된 무려 82년생 와인인데 울슨이 눈돌아가 휴가도 반납한 이 와인의 가격은 2004년 기준 5종 세트가 무려 1500만원 한 병당 300만원인 신의 물방울이나 다름없는 1등급 와인입니다 울슨이 한 모금에 몇십만원인 와인 마셔보겠다 참여한 팀엔 재능과 온전한 정신을 맞바꾼 또라이 천재 해커 사라와 뼛속까지 2팁 스나이퍼 제이제이가 합류하게 되고 능력도 똘끼도 말래빈 인물들로 꾸려진 팀 포춘 핸들에 선고가 담겨있을 거라 추정되는 하드 드라이브의 위치를 알아낸 팀 포추는 공항에서 핸들의 판매 경로를 알아내려 하지만 방해꾼이 있음을 감지한 야성의 감각 수상한 무리가 팀 포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울슨은 불시에 공격하는 남자들을 영광광 태워버리는데 수상한 무리들 따돌리고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넣었지만 해방은 끝나지 않았고 이 끈질긴 해방꾼들의 정체는 바로 업계 라이벌 팀의 대장 마이크 업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 도난품을 더 빨리 찾겠다는 정부의 계략으로 인해 팀 포추는 마이크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뺏겼지만 눈보다 빠른 손을 가진 사라 덕분에 하드 드라이브를 해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찾아낸 도난품 핸들의 브로커 그렉 시몬스 큰 물에서 노는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 팀 포추는 고칠 내도 약도 없다는 덕심을 이용하려 하는데 그의 최애인 배우 대니를 이용해 그렉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포테가 하늘을 찌르는 배우의 금단의 사랑을 이용한 올슨 사라와 함께 대니의 매니저와 애인으로 위장해 그렉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잠입하게 됐는데 그리고 얼마 안가? 개탄 그렉의 입질이 들어오죠 그렉이 대니의 후광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라는 목표물이었던 그렉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해킹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는데 그때 울슨은 또다시 팀 포춘을 방해하는 마이크 내 잔챙이를 상대하고 있었죠 울슨이 마이크의 끄나프를 정리할 때쯤 마찬가지로 그렉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데 성공한 사라 그렇게 그렉을 통해 핸들의 판매자를 알아내고 핸들이 거래되는 장소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베니와 함께 초대된 그렉의 별장에서 아직 얻지 못한 핸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합니다 신들린 컨트롤러 그렉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컴퓨터 안엔 핸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핸들의 정체를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렉의 부하인 벤을 미행 중이던 롤슨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탈로 나게 되고 시장통안에서 은밀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올슨은 벤을 따라 건물 위까지 올라오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표물이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단할 거였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작전 올슨은 죽은 벤 인천 위장의 핸들의 거래 장소에 나가기로 하고 거래시 그렉과의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는 사라가 첨단 기술이라는 마법을 부리기로 했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핸들의 본체 사라의 원격 음성 조작에 넘어간 그렉은 벤이라고 생각하는 올슨에게 암호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데 올슨을 둘러싸고 있는 남자들의 분위기가 어딘지 심상치 않습니다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갑자기 들이닥친 헬리콥터물이 올슨은 엄호하던 제이제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작정하고 들이붓는 총알 세례들 앞에서는 속수무채 팀포춘의 계획을 말아먹은 장본인은 바로 각서리마냥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팀포춘의 계획을 날로 채가려 하는데 올슨은 이렇게 핸들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같은 시간 어찌된 영문인지 이쪽 상황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빵길로 접어든 팀포춘의 작전은 과연 전화위복을 맞을 수 있을까요? 시각과 천박을 사로잡는 전투는 물론 치밀한 계략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매력적인 스파이들의 좌충우돌 첩보 액션 스파이코드명 포춘 여러분의 1시간 50분이 어떻게 흐르든지도 모를 정도로 스파이의 세계에 푹 빠져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BTV에서 팀포춘과 함께 불가능한 작전에 돌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파이코드 스파이코드